안녕하세요 영필림 스튜디오의 이도영 감독입니다 오늘은 보컬 영상 촬영을 위한 필수 장비 3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뷰 모니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소니 카메라의 액정은 대각선이 한 7cm 정도 되는데요 물론 그걸로도 잘 찍을 수 있습니다만 화면이 좀 더 크면 우리가 현장에서 못 보던 어떤 소품이 화면에 들어와 있다던 거 아니면 뭔가 구도가 조금 조금 더 아쉽다거나 이런 실수를 현장 실수를 훨씬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뷰 모니터는 가격대는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나는 구도 정도만 보면 괜찮다 상관없다 하시면 조금 저렴한 모델을 하셔도 되겠고 난 좀 여유가 있다 여유가 많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스몰 HD 가시면 됩니다 저는 닌자 5 플러스 쓰고 있고요 이거는 소니랑 색감도 잘 맞고 그리고 입출력 단자가 다 있어서 드론 카메라 신호를 또 출력으로 내보내서 그걸로 뭐 송신기에 꽂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면 자체에서 또 녹화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고 아주 만족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아니어도 프리뷰 모니터는 구입하시면 정말 촬영에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리그 장비입니다 처음에 카메라를 사면은 우리가 뭘 붙이거나 할 수 있는 게 여기 슈 하나밖에 없습니다 플래시나 마이크를 달 수 있겠죠 하지만 좀 음질도 신경 써야겠고 화면도 봐야겠고 무선으로 송수신도 해야겠다 그러면 이런 리그가 필요합니다 리그 리그에 많은 홈과 슈가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모두 장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체도 어떤 외부의 충격에 대비가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저는 스몰 리그 쓰고 있고요 제가 또 스몰 리그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제가 주로 외주 촬영으로 춤이나 뭐 공연 악기 연주 아니면 아티스트 촬영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각대로도 촬영하고 뭐 짐벌로도 촬영합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 짐벌은 약간 어떤 기계적인 부드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핸드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핸드로 카메라를 쥐때 카메라 이렇게 뭐 리그에 뭐 여러 개 많이 달려 있으니까 무겁고 오래 달면 이제 체력 소모가 심하단 말이죠 하지만 핸들을 여기다 달면은 체력도 많이 저축되고 그리고 정말 흔들림이 적은 영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핸들이 진짜 가격이 좀 있지만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디퓨전 필터입니다 빛을 산란시키는 역할인데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느낌은 훨씬 감성적이고 예쁘다 로 보이는 결과값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도 여러 개 쓰다가 할리우드 블랙매직으로 정착했고요 이 모델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렴한 디퓨전 필터도 되게 많이 써봤는데 블랙 쪽이 좀 뭉치고 개조가 좀 좁아지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다 팔아 버렸고요 할리우드 블랙매직으로 정착했습니다 지금 8분의 1 쓰고 있고 이 필터 진짜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좀 있지만 추천드립니다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고퀄 영상 촬영을 위한 필수 장비 세 가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필수 장비 꼭 필요하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없어도 찍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고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렸고요 오늘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답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